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세, 천하! 호마이가! 안녕하세요 호마이가입니다. 오늘의 콘서트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실까요? 네! 저희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관객분들이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저희 목소리도 좀 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유아씨 어떤 곡이었죠? 네! 저희가 그 곡을 통해서 연기 들려라는 곡입니다. 이제 가야 되는 곡은 위험했고 약간 아직 더운 기운이 있어서 잘 어울리는 곡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여름이들로 활동이 끝나고 또 진짜 저희가 열심히 또 달려왔는데 네! 잉크콘에서 또 보여드리니까 또 기쁘죠. 맞아요. 많은 분들 계시는데 저희 여름이들이랑 많이 홍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표정은 네!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이 있잖아요. 맞아요. 다음 곡에 앞서서 저희가 하나 부탁할 거였는데 네! 오늘 저희 멤버 유빈이가 생일이거든요. 네! 네! 너무 쑥쑥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곡 하고 나서 춤을 할까봐요. 네! 네! 그럼요. 다음 곡, 아린이 씨 어떤 곡이죠? 네! 다음 곡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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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빨리!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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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열기가 뜨겁네요! 좋아요! 근데 아마 지금 크게 많은 분들이 앉아계셔서 저희 얼굴이 좀 잘 안 보일 거 같아가지고요 한 명을 다시 인사를 저희가 좀 두려워봐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 얼굴 좀 크게 나온 거 있죠? 네! 알겠어요! 그럼 전부 charges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Omg의 재간둑이 리듬 별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Omg의 위하 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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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Omg의 특히 리듬 в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미미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다음 곡도 바로 이어봐야 할텐데요. 다음 곡은 여러분 덩덩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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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춤출 수 있죠? 덩덩댄스 그럼 다음 곡은 덩덩댄스 불려 드릴게요. 혹시 저기에 있는 게 수납을 부릴까요? 저희가 물을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돌핀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덩덩댄스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니까 점점 곡기가 또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저희 오마이걸 보기가 좋으세요? 네. 네. 저희도 정말 인천을 보아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오늘 인천에서의 또 다른 추억이 생길 것 같은 기분입니다. 반사드려요. 네. 네. 그러면 다음 곡도 소개를 해볼 텐데 네. 미미가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누구만 치고 소통도 할 도구를 들고 왔는데 바로 틱톡이라는 곡입니다. 잘 보고 계신가요? 오늘 실무는 오늘은 오늘로 인하여 하여 그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틱톡 함께 즐겨주시고요. 다 같이 봅시다! 그렇습니다! 반사드립니다. 와 반압력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느낌 제일 좋아요 Caitlin 분위기가 좋은 걸 읽어서 다 같이 불러주세요 새해 축하합니라 새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해 축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익숙해졌어요 역시 강하게 피워야 해요 네 진짜 멤버들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함께 불러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하신 분위기네요 너무 행복하네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곡은요 방금 생일 축하 노래를 받은 저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 함께 남을까요 네 살짝 설레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